한국국토정보공사 남내건 전하 언제 온 것인가? 내 자네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군 무슨 일인가? 남내관 뭐? 홍구경이가? 예 그렇습니다 대검 제가 지금 근군별장한테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전하 자네 지금 뭐라 했는가? 전하 영광, 영광 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수기대장께서 이 일에 연루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야 인마 박태수 말해! 지금 이게 다 뭐냐니까 강공관은 군변에 넘겨지고 최상공은 도망을 치다 자격을 했답니다 영감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영감 소랑 피우지 마라 예? 처음부터 일이 될 일이었다 결국 처음부터 일이 될 일이었던 게야 영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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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자네들을 실망시켜서. 전해를 해야겠다. 내게 잠시 그럴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그 숙이 공간을 데려오게 내가 직접 그 자를 볼 것이야. 그 자가 무슨 이유로 숙이 대장을 거짓 고변하는지 내 그 까닭을 알아야겠네. 전하, 이는 거짓 고변이 아니오라 모두 숙이 대장이 사주를 하는데. 듣기실래?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지 않는가? 전하, 전하. 지금 전하의 처소에 숙이 대장이 들어있사옵니다. 어찌된 일인가. 말해보게. 자네가 숙이 공간과 최상공을 사주해 충전을 독살해라 했다니. 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괴변이란 말인가.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뭔가 아는 게 있다면 내게 말을 해주게. 대체 누가 자네에게 이런 참혹한 누명을 씌우려. 그건 누명이 아니옵니다. 사실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은 전부 사실옵니다. 자네. 자네 지금 뭐라 했나. 사실옵니다. 그것이 전부 사실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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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리 없네. 그럴 리 없어. 전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만하게. 그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가 중전을 시해하려 하다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네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대체 무엇 때문에. 자네가 내게 같은 말을 한단 말인가. 나. 중전 마음께로서. 소신이 지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 소신이 그가 감히 저녀를 속이고. 대비전과 내통이었던 것을 마마께서는 알고 계셨사옵니다. 소신이. 소신이 그 같은 사실을 알려질까 두려워. 그런 마음에. 무슨 일이야. 김천명아. 하하. 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이보게 대검과 영감께 송구합니다 어서 저를 포박하십시오. . . . . . . . . 아멘 중전 마마를 뵈러 왔네 예 마마, 성상동 마마님 드시옵니다 들러 하게 마마, 어서 오게 이리 찾아온 것을 보니 자네도 소식을 들은 게로군 나를 죽이려 했었다니 그래, 아마 그랬을 걸세 아마 내가 그토록 미웠을지도 모르지 마마 난 괜찮으니, 내 걱정이라면 마음 쓰지 말게 다들 얼마나 놀랬을지 전하께서는 그 성심이 어떠실지 난 다만 그것이 엄려될 뿐이야